첫 번째 라운드 콘텐츠 폴로링 뮤직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콘텐츠 폴로링 뮤직 마지막 라운드 콘텐츠 폴로링 뮤직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콘텐츠 폴로링 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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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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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틀 어떠셨나요? 저도 진짜 너무 즐겁게 했던Jacob 많이 배우고 간단하게 오늘 또 뭐 음재생들은 오늘 어땠어요? 저는 명품 연주를 눈앞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별로 소질이 없구나 내 자신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외부 요인으로 저는 레퍼토리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아니스트 분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음악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듣는 거 자체로도 소리 음악성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틀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오늘 훌륭한 연주 보여주신 피아니스트 분들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호흡하셨습니다 하나 발 hammock 하나 발 들려주자 용도로 감사합니다.